자 주주님들 오늘도 제가 제주반도체 좋은 정보 많이 가져왔으니까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주반도체 빠르게 오늘 브리핑을 좀 해드릴게요. 오늘도 역시나 이 10분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 볼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볼 수 있죠. 오늘로 꼭 수익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집주해주세요. 끝까지. 오늘 제가 뒤에서 제주반도체 관련해서 많이들 모르는 이 비밀 정보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집주해주세요. 자 제주반도체.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지지 구간에서 반등이 아주 제대로 일어났습니다. 매물대가 정말로 두터운 구간이다. 무조건 매수를 해야 한다고 제가 23일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번에 3만원에서 매도신호를 드렸던 것도 이번 삼각라인의 저항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빠르게 우리 주주님들에게 어디서 매수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봐야 할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전망까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정보 열심히 제공하고 있는 저 차석필 그리고 우리 제주반도체 주주님들 힘내시라고 좋아요.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는 저와 그리고 주주님들 사이에 의리입니다. 의리. 그리고 여유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차석필 파이팅 하고 써주시면 굉장히 큰 힘이 저에게는 될 것 같습니다. 매번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우리 주주님들 정말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주님들 덕분에 제가 열심히 힘내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너무나 항상 감사드리고 항상 사랑합니다. 우리 주주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주반도체 전망도 너무나도 좋은 회사라고 제가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까? 작년 작년 11월부터 꾸준히 이렇게 제주반도체 영상 올려드리면서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작년 11월부터 계속해서 올려드렸어요. 자 결국 우리 제주반도체 11월 이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 11배가 넘는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주주님들 진짜로 수익 축하드리고 자 주주님들 보시면 하나증권에서 이번에 애플, 애플 관련주로 제주반도체를 언급해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애플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굉장히 큰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는 AI 관련주에 엄청난 관심을 주목해야 된다.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팀쿡이 이번에 컨퍼런스콜에서 AI 관련한 굉장히 큰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언급을 했고 관련 국내 주식으로는 제주반도체 언급이 나왔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정말로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요. 진짜로. 정말로 좋은 시점을 지금 현재 앞두고 있다고요. 우리 주주님들 이번에도 제가 빠르게 매수시점과 매도시점 그리고 대응 전략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반도체 제가 작년 11월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영상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주님들 수익 보실 수 있게 도와드렸잖아요. 지금 영상 보시면 제가 한두 개 찍어드린 게 아니에요. 아까 보셨죠? 계속해서 우리 주주님들 수익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제가 좋은 수익 안겨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주세요. 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제일 많이 말씀을 드렸던 설명을 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뭐예요? 제주반도체 그리고 HLB나 신성 델다테크 엄청나게 많잖아요. 제가 어떤 식으로 매수 매도시점 알려드리는지 영상으로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진짜 한 번에 쫙 밀릴 거예요. 진짜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HLB 신약 기대감으로 정말 큰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어서 아주아주 좋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단기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정말 매도 물량도 어마무시하게 나올 것이고 자 제가 HLB 20%가 넘게 폭락하는 날 아침에 고점에서 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었죠. 매도 폭탄 물량이 반드시 나올 것이니까 대응하셔야 한다. 진짜 조심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올리자마자 20%가 넘는 폭락이 한 번 나왔었죠. 자 그리고 다음 영상 신성 델다테크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셨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월 4일 전에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바로 김현탁 교수와 그리고 이석배 교수가 다음 달에 LK99 검증 발표를 3월 4일에 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신성 델다테크도 3월 4일 전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매도, 매도를 무조건 해시야 한다. 대응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거까지 제대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많은 주주님들이 또 감사 인사 남겨주셨는데 그 이후에 3월 4일 이후에 신성 델다테크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50%가 넘는 큰 하락이 나왔고 아직도 하락을 해주고 있다. 우리 주주님들 제대로 손실 회피하시고 이번에 좋은 수익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축하드리고 이번에는 이 제주 반도체, 제주 반도체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미리 우리 주주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 반도체 주주님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AI 테마 관련 주가 끝난 게 아니라서 앞으로도 상승식이 더 많이 나와줄 거라서 이번에도 제가 곧 매수랑 매도 타이밍 다시 잡아드릴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 유튜브 영상으로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구독자님들이 유튜브 영상은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기가 너무 힘들고 길이가 너무 길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는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냥 쉽게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제주 반도체 반등시점 정확하게 문자로 보내드렸죠. 4월 23일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셨다고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 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반등에 잘 성공을 해서 20% 정도 이번에 수익을 좀 얻으셨죠. 우리 주주님들. 수익 정말로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애플, 애플 관련 호재가 있어서 수급이 계속해서 관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상승시점과 어디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우리 주주님들이 보셔야 될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는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에게 문자 한 통씩 보내드리는 거 사실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좋은 상황이나 아니면 위험한 상황에서는 제가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냥 문자 한두 통은 보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주주님들 꼭 좋은 수익 안전하게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빠르게 매수 그리고 매도시점 알려드릴 거예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제주 제주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아침에 문자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시점 보내드리고 있고 가능하다면 대가 대응 전략까지는 보내드리고 있는데 만약 여건이 좀 안 된다면 빠르게 매수 매도시기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문자를 한두 톡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때 좀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직도 제가 아직도 상승 포인트가 우리 제주반도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제주반도체의 엄청난 수급과 그리고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거래량이 저점 부근에서 굉장히 많이 또 늘었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주식 시행에서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어도 수급이 받쳐주지 않으면 큰 상승을 보여주기가 힘들죠. 하지만 이 제주반도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확인도 됐고 최근 들어서 이 관심도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10배 이상 상승을 했던 이력도 보여주고 있고요. 무슨 뜻인가요? 네 이미 수급은 수급은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주식이다. 이러한 주식에서 수익을 못 보는 게 너무나도 아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엔 꼭 좋은 수익 안전하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되고 있으시다면 우리 주주님들 좋아요 좋아요 하나 없지만 눌러주시고요. 여유되시는 분들은 댓글로 차석필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말로 큰 도움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제주반도체 설명하기 위해선 역시나 이 세계적인 이슈를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일단 세계적으로 산업군 자체가 제주반도체에겐 굉장히 큰 호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24년 현재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새로운 기술 혁신과 함께 성장세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AI, 5G, 그리고 IoT 자율주행 차량 등의 발전 속도가 반도체 수요를 계속해서 촉진하고 있죠. 이는 또 이제 제주반도체 같은 기업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작년 이 언제 12월부터 유례없는 상승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산업군에 있는 이 엔비디아도 역시나 큰 상승을 보여줬고 제주반도체도 같은 기간 동안 10배가 넘는 큰 상승을 보여줬다. 어마무시한 상승 보여줬고 산업군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전고점을 넘을 준비를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국내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특히나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는 삼성전자나 아니면 SK하이닉스조차 따라잡을 수 없는 이 틈새 시장을 우리 제주반도체가 엄청나게 잘 공략을 해주고 있다. 반도체 산업이 살아있는 한 우리 제주반도체는 무조건 큰 상승을 다시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수급까지 완벽히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꼭 좋은 수익 안전하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상대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제주 제주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빠르게 매수 그리고 매드시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좋은 수익 안전하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드리는 이벤트 매집주 매집주도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매집주에는 제가 두 개 설명을 드리고 있죠. 하나는 임상관련 바이오 주식이고 하나는 제주반도체 같은 AI관련 반도체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두 가지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2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1선에서 저항을 막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세 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셔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부 반도체랑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퍼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